자, 시약화나 내려간다. 다운도 신경쓰여. 올라온 반대편으로 내려가는거죠. 다운도 신경쓰여. 차가운 기준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바다에 가면 안꺼려. 다내가는 데 시간이 없는거죠. 다내가가 돼. 다내가고 또 4킬로워 잖아. 어필 다 필요 어이구 부산항공 무슨 표지소 구둑산 유아숲 체험원 범인이 안되니까 차단기 있는 지점 도착 도착 여섯 시간 40분 아 실패하자 아 여기 에건 성능도 없습니다 이래야 문제가 틀리지 구덕 문화공원 여기가 구둥영 꽃마을 회관입니다 양쿠트에 물로 빌면 안 오더라구요 물로 빌면 안 오더라구요 다양합니다 은강산 가는 길 자 여기가 구덕령이죠 꽃마을 구덕령 해놨죠 구덕령을 지나가지고 꽃마을로 해서 구덕턴을 앞으로 가는 길로 택학을 가겠습니다 합장 어디에 가있노 여기가 구덕지에 가는 길이거든 택학을 했나 출고했네 출고했네 여기 집이 출고가 있네 출고가 있다 구석제를 열밑으로 지내거든요 구석에 당산이 있어요 아 얘는 출고하지 않겠네 아 얘 출고할라 빨리 먹었다 공산을 시작했네 아주 뭐 사람이 주민이 사는데 여기가 구덕재거든요 여기 옆에 열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끙끙돼야 된다고 끌받는 수가 많아 아 중간에 옥력을 이렇게 치고 있네 아 이거 매년 거의 가겠다 오래는 안 된대 28km를 이동하였으며 7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공산을 공산할 때까지 오면 안되겠다 공산할 때까지 오면 안되겠다 estamos 좀 하겠네 따라서 여기가 나니 한번에 잘 먹으면 안돼요 합장식터 여기 되게 큰 온 다르이네 구정마을 일은 산복도로 런해상수 보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사착도 없었는데 비행사 자 마야 이 구간 제일 껄받은 마야입니다. 여기 사문딱 추냈다. 쭉쭉 내려가요. 여기는 안전하게 끄는게 좋아요. 괜히 갯기 뿌리다가 뒤로 자빠지면 불안해. 여기 한record 플라이드 상 evangel입니다. 긁어 끝 구덕마을 보부성 8길 따라 보부성길 이 꽃말을 아 꽃말이란다 꽃을 재배해가지고 구부장에 많이 팔러 다녔대요 그 자갈지에서 물고 내가지고 생선 물고 내가지고 이 구족길을 넘어가지고 구부장으로 가고 이랬댑니다 그래서 구부성길입니다 수탉에 장사꾼들이 이 구족고기를 넘어다녔을까 구덕영을 갖다가 안이 담긴 그런 시리존 우측에는 구덕터널입니다 아 이름끼데 얼마나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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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킬로 7시간 18분 경과 사수항구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감전역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한다 이제. 더 이상 못해. 끝. 감전역.